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저희가 html 그 다음에 스타일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를 한 단계씩 이렇게 cgpt를 요청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요번 시간에는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좀 요청을 하게 될 거에요.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html과 이제 부트 스트랙을 이용해서 사진 앨범들을 제작하고 싶다.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씩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써주시면은 더욱더 좋습니다. 그래서 미리 보기로 이제 이미지가 출력되게 해주고 사진은 3개가 출력되면 되고 사진을 클릭했을 때 확대해서 보여주게 해줘 라고 해서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물론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거하고 저희가 요청하는 거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. 이거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대요. 자 그래서 한번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부트 스트랙 그 다음에 관련된 자바스크립트가 활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썸네일 우리가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스타일을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각각마다 이미지 정보들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자 그렇다면은 요것을 한번 붙여가지고 실제 코드에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미지 0.3.html 페이지로 저희가 저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경로 같은 거는 이제 바꿔주셔야겠죠. 그래서 이미지스에 그 다음에 0.1.jpg 라고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. 자 그것을 아래쪽에 2번 이라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세번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딩하고 채찌피트한테 요청하고 한 것이 1분 밖에 안 걸렸습니다. 자 그런데 요거 의미들은 이제 아시겠죠.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부트 스트랙 스타일시트 적용했고요. 버전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게 좀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썸네임은 별도로 구성이 됐다. 자 그러면은 요것을 라이브 서버를 통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기존 거 혹시나 여러분들이 실습을 안 하신 분들은 앞에 걸 좀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은 이제 썸네임 형식으로 보면은 이제 마우스를 위에 클릭했을 때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클릭하는 위에 이제 위치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을 클릭을 했을 때는 별도 반응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요청한 거하고는 좀 다른 걸로 했었죠. 저는 이제 사진을 클릭했을 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확대되는 형식의 액션들을 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죠. 근데 우리는 이제 클릭했을 때 요만큼 좀 이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. 자 뭐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다시요. 그러면은 자 마우스를 마우스를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만들어지는지 자 그러면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이제 구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죠. 음 그러니까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부트 스트랙에서 사용하는 그런 자바스크립트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자바스크립트 구현한 것들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구현하기 전에 안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관련된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. 자 그러면 요것을 붙여서 또 요 부분은 편집을 해 주셔야겠죠. 자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쪽에는 이제 스크립트들이 클릭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쇼 부분을 이제 그 액션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수정을 하고 다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. 자 모두 수정을 했습니다. 그러면 기존에 띄었던 결과물들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?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현재 원하는 대로 앞쪽의 확대에 대해서 보이는 형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채집pt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잘 받아들였다는 것이죠. 그래서 앞에 거 코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코드들이 또 발생을 하면은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다면은 사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간직을 하고 있다가 뒤쪽에서 활용하시면은 더욱더 좋습니다. 아니면은 위에 이제 요것도 아까 액션 플러스 클릭했을 때 반응까지 두 개의 코드들을 결합을 시키면은 더욱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채집pt를 이용해서 사짐 앨범 이런 서비스 페이지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.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청해를 시킵니다.